스타벅스 커피 미국 주식 자동 감시 주문을 활용하자 내가 사고 싶은 가격,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을 저장해 놓은 뒤 일정 기간 동안 조건에 맞는 시세가 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밤잠 설칠 필요 없고 HTS를 켜지 않아도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한 키움증권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먼저 미국 주식 자동 감시 주문 화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좌 비밀번호 저장은 필수 화면 상단에 기능, 계좌 비밀번호 관리를 선택해 계좌 비밀번호를 저장 그리고 2022 미국 주식 자동 감시 주문 화면을 열면 보유 종목 자동매도, 신규 종목 자동매수, 잔고 편입 자동매도 중 하나의 탭을 선택 여기서 보유 종목이나 자동매수 체결된 종목, 즉 잔고 편입 자동매도 조건을 설정할 땐 스탑 로스와 트레일링 스탑 중 하나를 선택 잠깐! 스탑 로스는 이익 실현, 이익 보존, 손실 제한 조건으로 주문을 내고자 할 때 사용하고 트레일링 스탑에서는 목표가와 손실 제한 조건으로 주문을 낼 때 사용 다시 말해 스탑 로스와 트레일링 스탑은 특정 가격이 아닌 시장의 방향에 따라 좀 더 세밀한 조건을 설정해서 주문을 실행시키는 고급 기능 이렇게 작성된 조건은 여기 조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감시 조건 리스트에 표시가 되고 여기 리스트 중에서 실행할 조건의 감시 버튼을 눌러 빨간 글씨로 감시 중이 표시되면 끝! 오늘 밤부터 PC를 켜지 않아도 정해놓은 기간 동안 조건에 맞는 종목이 자동으로 매수, 매도, 주문과 체결이 쓱!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영웅만 불러보면서 잔고하긴만 하세요 오늘부터 밤에 푹 자고 매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강해지는 미국 주식을 거래해보세요